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? 여기에 H-O-L-I-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라하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골드메카보 스킨은 가장 멋있는 스킨들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브롤러 자체가 너무 성능이 쓰레기라가지고 못쓰는 스킨이에요 근데 이번에 얘가 또 공격력 버프가 됐잖아요 뭐 스타파워랑 가젯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독수리 화살의 투사체 궤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잘 쓸 수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얘가 일반 공격이 또 굉장히 많이 세졌어요 한 발당 만력기준으로 840 그리고 설명 보시면은 폭발하는 화살 3발을 쏴서 독수리의 발톱처럼 적들을 갈기갈기 찢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맨날 갈기갈기 찢기는 브롤러죠 근데 이번에 버프 먹은 걸로 인해서 얘가 드디어 좀 찢는 브롤러가 됐을지 제가 한 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자 자 솔루션은 뭐 아니면 또 보가 은근히 나쁘지 않은 맵이거든요 이거 일단 바깥쪽 거 두 개 먹고 갑시다 이거 어차피 독수리의 뭐 시야 있기 때문에 이거 먹어주고요 오케이 시야 따면서 야 제 개 다섯 개 다 먹었어? 아 잠깐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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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오케이 나가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과제 일단 들고 나왔는데 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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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독수리 나이스 찢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찢었고요 야 이거 하나 있나? 오 야 빈 있었네 야 쟤 뭐하니 야 쟤 게임 하나 뭐하니 오오 뭐하니 쟤 뭐하니 찢어 찢어 정확한 정확한 궤적으로 찢자 정확한 궤적으로 에휴 칠치 해놓고 오케이 정확한 정확한 궤적으로 찢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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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케이 아 근데 보가 안 좋은 게 일반 공격이 맞추기 되게 힘들어서 잘 안 쓰잖아요 이 궤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잘 쓸 수 있다고 슈퍼셀 공식 입장이 그렇답니다 제키 있었던 것 같은데 가위입니다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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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이렇게 쎄 아 이거 야 제키 반격 스타퍼 두고 보니까 너무 쎄네 일단 센터 상자 많으니까 이번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시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타라 아우야 깜짝이야 야 애들고 애들고 타라 타라 조심 타라도 노리고 있을 거라서 조심 오케이 때려주고 아우야 이거 다 막히네 이거 아우 잠깐만 아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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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고 지금 노리고 있구요 아우 애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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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넥께 싸워 니넥께 싸워 니넥께 싸워 오케이 슐리 슐리 안 들리고 잡았고 아 근데 큐브를 먹을 수가 없네 야 저거 야 저거 아저거 인마 하하 아 나 진짜 아 오케이 큐브 센터에 여덟 개 꽉꽉 졌으니까 이거 들어가야된다 무조건 어 들어갈게요 Tapi 165 예들 나 좀 세가지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야 나쁘지 않아 나이스 이거 잡아 미안 미안 fier 쏘지마라 두번째가 되신 줄 알았잖아 쏠오가지고 내 아가자 굉장히 놀랐네 두번째 가루 가드 바로 쏘는줄 알고 깜짝놀잖아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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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얘 아픈데 콜트 여기 지뢰에 더 하나 있을거 같은데 지뢰? 걔 없나? 이러면은 내가 피 채우고 잡을 수 있지 야 니네 티밍 먹었어? 잠깐만 뭐하니 너네 어 뭐하니 공치한거야? 뭐하니 너네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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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오우 티밍충들 일로와봐 내가 어? 참교육해 줄게 참교육해 줄게 내가 애프리오 그렇지 따라가 애프리오 그렇지 따라가 따라가 애프리오 할수있어 할수있어 배신 애프리오 배신 애프리오 배신 야 안되니 이거? 아 아 안돼 나한테 온다고? 와 이거 진짜 안되겠네 이것들 야 나 제대로 앉아 너네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단 콜트부터 썰어야돼 이거는 콜트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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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안맞냐 저거 지뢰도 있기 때문에 유인해서 잡으면 되죠 이거? 오케이 일로와봐 일로와봐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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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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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일로와봐 이 티밍충들 아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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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밍충들 일로와 오케이 티밍충들 일로와 컴온 컴온 찢져버려 나이스에 아우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티밍충들 오케이 야 거기서 팀을 먹냐 자 이번엔 듀오 듀오로 한번 가볼게요 듀오 쇼다운에서 얘가 더 좋거든요 센터 들어갈때 오케이 바로 들어가자 에드거 내가 시야 밝혀줄테니까 빠르게 먹어 큐브 오케이 제키 뛰어들어갔고 야야야야야 에드거 뭐하니 에드거 뭐하니 왜 쳐다만 보고있냐 에드거 에드거 구경하고있냐 에드거 야 에드거 좀 들어가봐 들어가봐 에드거 짬부짬부짬부짬부짬부짬부 콜치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잡았구요 좋아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오케이 어우 야 콜트 어우 야 나 지금 양각인거 같은데 어우 아프다 야 에드거 자 죽었어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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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아 미안 , 아 무김무김무김무김무김무 like 오 오 outcome 아프다 안되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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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빵 ok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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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random 와봐 오케icate 다인봤음 살았고요 오켕 에드거 부활했고 어우 아어서 아 Kinder 방금 가재수를 몸빵 face 너무 좋아 하페로 첫번째 가재가 된거고 예 Alright 제키 getan 다인드거 어디갔어 오아 sein Ers KR 고 Arts 야 야 미안하다 아 미안다 살려주라 살려주라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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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살려줘 어 야 무빙 지렸구요 오케이 아 야 이거 우리팀 애드가 도움이 안되가지고 혼자 해야겠네 이거 천천히 시합 먹으면 들어갈게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좋아 어 야 콜트가 뭐 하나 잡았다 야 이러면은 콜트 팀이 지금 최강이거든 야 너무 아파 아 됐어 이거 야 이거 솔로쇼다운 솔로쇼다운 이거 죽었잖아 얘 와 아 나 전파 좀 잘했는데 아 너무 아쉽구요 이번엔 쉘리랑 가보자 오케이 쉘리는 좋지 야야 쉘리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쉘리야 쉘리 나 버리고 어디가 아니 이 친구 쿨하게 나 버리고 가네 이렇게 이거 먹어주고 야야야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내가 욕심부렸다 미안하다 아 아니 쉘리야 오케이 이거 먹자 야 먹어야지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잡아주라 쉘리야 쉘리야 오케이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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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 집에 나이스 좋아 나이스 오케이 야 이거를 다 잡았네 오케이 어 쉘리 큰 그림이었나 오케이 너무 좋구요 야 한명 어딨어 나머지 한명 뭐야 야 빠른 자살을 선택했대 오케이 3대3으로 갑니다 브롤볼에서 직접 써봐야 얘가 제대로 좋아진건지 볼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쇼담같은 경우는 큐브깔이 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오오 들어가냐 이거 들어가냐 내가 겔 잡아줄게 나이스 오오 노티스 센스 그 각을 본다고 오케이 너무 좋았고 오케이 뒤쪽에서 제가 겔 또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끊기맞고 끊길수도 있었는데 야 좋다 야 좋다 또 아까랑 같은 그림인데 아까비 지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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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터졌고 지뢰 나이스 아우 야 프랭크 그 궁 못맞췄어 까비 야 프랭크 왜 이렇게 못맞추냐 잡아 야 프랭크 좀 모티스 좀 잡아봐 아니 그거를 못잡아 야 모티스 그거를 살아간다고 오케이 지뢰 여기 깔아놓구요 천천히 합시다 오케이 그게 뭐야 이거 그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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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 와 세다 근데 확실히 아 잠깐만 오케이 오 이게 근접에서도 폭등이 들어가니까 나쁘지 않네 오케이 모티스 아 까비 그래 벽 다시 깨졌죠 오케이 이거 안죽냐 오 까비 야 저기 안죽네 프랭크 과연 프랭크 과연 궁기? 야 가전생 그렇게 느꼈으면 어떡해 야 궁쓴과 동시에 가전을 써야지 아 잠소리 안나올수가 없네 이게 야야 불 막아라 야 불 막아라 얘들아 수비되냐 이거 얘들아 와 야 이거를 먹힌다고 야 우리 프랭크가 그래도 도움이 안되는거 같은데 잠깐만 야 저기 모티스 보니까 조금 하거든 우리팀 모티스도 잘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오케이 프랭크는 안되겠고 야 프랭크 안... 야 프랭크 괜찮네 수비되냐 이거 집에 일단 설치해 놓고 나이스 모티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야 야 불 불 조심 불 궁 들어온다 불 불 불 가제 두 번째 가제 확인했거든요 우와 근데 세다 야 불 잡히네 이게 와 세고 봐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지뢰로 일단 부시 제거 해 놓고 야 스턴 스턴 아 까비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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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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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저리 가 저리 가 오케이 나이스 야 불이 들어와 주는 바람에 오케이 야 근데 많이 세졌는데 진짜 이게 확실히 세 발 다 박으면은 엄청 세긴 하거든요 그게 힘들어서 문제지 어 일단 진짜 공격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파워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파워리그 상위권에서는 고 쓰면 사람들이 게임하기 싫어지거든요 그게 뭐야 야 야 저 트롤 뭐야 저거 다이너마이클 야 저거 싫어하냐 진짜로 아 잠시만 아오 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버프하는 보호 한번 써봤는데 확실히 일방격 피해량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세 방만 다 맞추면 엄청 세요 근데 투사체 나가는 방식이 맞추기 힘든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아 얘는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불바